안녕하세요 여러분 헬스 볼롬 입니다 오늘은 짜장면 4봉지 그리고 통스팸 계란 후와이 파김치 한번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짜장떡 Goldman 나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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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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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아..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정말 죄송하게 마지막 부분은 촬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렸어요 다음에 더 제대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안녕